태권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태권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정직권 소식 전해줄 두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헌 배정호 세안대 교수예요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오늘로 딱 D-40 날이네요 내일부터는 39일 30대 단위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여당 텃밭인 호남에서 후보들의 구애 경쟁이 한창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광주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그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화시켜가지고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배정우 교수님 이재명 후보 발언 좀 정리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소년공으로 공장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을 광주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충장로 금남로하고 붙었습니다 5.18 일어났던 거기에서 유세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신이 공장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13살 때 다 관리자는 경상도 사람이고 말단 노동자들은 다 전라도 사람이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왜 관리자가 아니지 이런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 하나 하고요 그리고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자신이 그때 하도 광주사람들 욕하는 것만 들어가지고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광주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정희가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상도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였고 또 전두환 씨가 5.18에서 그렇게 피로 물들이면서 정권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다짐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혼난 표심은 구애의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당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역 갈등 조장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최승훈 의원님 정리를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박을 했죠 사실 이번 대선에서 저희들도 분석하지만 눈에 띄는 게 사실 지역 감정 조장하는 발언이 거의 사라졌었거든요 그다음에 대규모로 지지세 형성하는 게 사라졌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이 지역 감정 수면위로 지역 갈등을 올리면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차 정안은 지역 감정이 불을 지폈다는 건데 그러면서 경상도 대 전라도 이렇게 가르는 식의 이런 어떤 가스라이틱 심리를 조종하는 이런 발언에 호남 유권자들은 선택하지 속지 않을 거다 제발 좀 합리적인 선택할 것으로 믿고 이재명 후보 지역 감정 말은 조장하면 안 된다 오늘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남 도민 대상으로 한 대선 여론조사가 있던데 배 교수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지역 감정 갈등을 조장한 거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역 감정 과거 우리가 남이가 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다 지역 감정을 조장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 사람이 아니고 경북 안동이 고향이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감정 원조 하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이란 말이에요 정통성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역 갈라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노골적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대남 갈라치기 젠더 갈등 그리고 멸공 선제타격 얘기하면서 남북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반문재인 계속 외치면서 진영 대결 정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칩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내가 극복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얘기하면 지역 감정 자극하는 건 맞죠 맞는데 어쨌든 과거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선진화된 시대에 다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이런 발언들은 저는 대선 후보에서는 그렇게 온당치 않아 보인다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 여론조사 볼까요 그러니까 리서치 뷰 여론조사가 했고요 그리고 뉴스원 등 3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의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게 여론조사 지역 대상이 전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69% 기록했고 지지율 윤석열 후보가 12%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남에서 70% 육박했고 윤석열 후보는 10% 벽을 뚫어가지고 두 자리 얻었다는 것이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7.8%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20대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우리 최평론가 가겠지만 남자 여자들이 상당히 좀 뜻밖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재집권 정권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다른 연령에 비해서 20대에서는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대 지지율 저는 제가 보기에 저도 놀랐는데 전반적인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4 대 12.8이잖아요 그런데 20대만 놓고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28.6이고 윤석열 후보가 46.7이에요 전남에서 전남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과거에는 20대들은 지역 성향 특히 부모님들을 따라가는 그런 지역적 패턴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 더이다 놓고 과연 정권교체가 옳으냐 재집권이 옳으냐는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71.9가 재집권을 원한다 17.6이 정권교체만 원한다는데 20대만 또 따로 띄워놓고 보니까 정권교체를 54.9가 원하고 재집권은 3.3%밖에 안 된다 지금 20대 이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특히 20대 남성들은 이남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역이라든가 출신의 관계 없이 지금 자신들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자신들의 미래에 그런 지지 성향을 지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급 폐지라는 딱 7글자로 20대 표심을 자극한 남성 표심을 자극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전략이 정확히 더 먹혔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20대 여성의 표심을 좀 말씀 안 하시는데 20대 여성은 이재명 40이 윤석열 후보 8%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대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편차가 상당히 달라요 남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역전을 해서 이겼는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역시 윤석열 후보가 여성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원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씨 무성 논란 내지는 줄리 논란 의혹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쩍펄람의 그런 이미지 등이 좀 이런 저주한 기록을 만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계십니까? 전남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후보의 69.4라면 예년의 대선 때 어떤 거예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90% 안팎을 기록했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물론 안철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깎였지만 일반적으로 80% 육박하는 70% 이상의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낙연 후보하고 호남 표심 공략에 나선 이유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한 60% 중반 70% 100을 못 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집중적으로 호남 표심을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에 가면 이것보다 좀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69.4인데 이건 지지율이지 사실상 실제 투표에 들어가면 나머지 선택 지점에 놓고 들어가면 이것보다 저는 한 4, 5% 이상은 더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3월 9일날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230만 가구의 손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선거 때 대선 때 대선 후보가 전체 가구수에 보낼 수 있는 게 전체 가구수의 10%만 보냈는데 이것을 호남에 다 보낸 거예요 200만 거 그러니까 다 썼어요 이제는 윤석열 후보는 가구에다가 편지를 못 보내요 그만큼 호남에 올인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또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문을 발송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 세대수의 10%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딴 데는 못 보내요 손편지를 그래서 호남에 이제 이걸 이제 올인했다 이런 건데 내용을 놓고 보니까 사진이 좀 쫙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장짜리를 썼는데 본인이 이제 또박또박 쓴 필체를 이제 복사를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후보의 글씨체로 만들어진 이제 수신자 이름도 1D 타이핑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성의를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봉투 뒷면에 QR코드를 달아가지고 영상도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내용은 좀 호남이 정치혁명에 좀 앞장서 달라 그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배경을 갖고 출마했는데 날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도 꼼꼼하게 넣어서 눈길 끄는 그런 편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 교수님 이 손편지가 어느 정도 호남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아이고 손편지 하나 써가지고 영향 준다면 누구나 대통령하죠 최일구 행거도 대통령하고 저도 하고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화하기 싫어요 시켜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진정성입니다 그러면 진정성은 뭐냐? 일관성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전두환 찬양 발언 때문에 얼마나 권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묘지 참배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 7월에 대구를 방문해가지고는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됐게 잡혔다 만약에 대구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전형적인 지역감정 조작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호남인데 다 기억하고 있어서 호남 표심 그렇게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 교수님 평론 중에서 김건희 성취자께서 김건희 무속 논란 때문에 여성 지지율이 전남에서 났다고요? 견강부야 아닌가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건 뭐 제가 추측한 거니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전남 지역의 여론조사였고 두 후보가 되게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0일 남았는데 여전히 안개 속에 초박빙이었는데 아예 딱 붙어버렸어요 동률 그러니까 이재명 35, 윤석열 후보 35, 35대 35로 동률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5%,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역시 2강 1중의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상승세가 꺾인 것 아니냐 그래서 자칫 계속 하락하면 2강 1중 구도가 다시 양강 구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좀 있고요 영년별로는 역시 20대하고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강하고 30대, 40대, 5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이재명 후보가 충청하고 PK에서 상당히 약진을 보였고 또 중류층, 상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약진을 했고요 정치 성향으로 볼 때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35, 그리고 윤석열 후보 32, 안철수 후보 20%에서 2강 1중 내지는 3강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실수용 평가님,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수도권하고 충청 얘기가 격전지인데 이것만 따로 띄워서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이 윤석열 후보가 38, 이재명 후보가 30나고 인천이 39 여전히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네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도 인천은 39, 윤석열 후보는 30인데 경기도도 이재명 후보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 세종, 충청도 약간 아주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서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서울은 이겼단 말이에요 역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역대 서울에서 진 민주당 각급선거에서 서울에서 지고 대선을 먹은 민주당 후보가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조금 이건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제가 늘 표현한 대로 아직도 남태령을 못 넘었다 경기하고 인천은 왔는데 남태령을 못 넘어서 서울을 못 왔는데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 내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의 민심은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잦은 말바꾸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만 또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가 8%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다지 또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아주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서울에서의 수도권 표심은 안철수 후보가 또 얼마만큼 약진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에게 나온 김에 안철수 후보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2%포인트 험한 말들이 오가는 걸 보면 단일화 어때요 전망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단일화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 단일화 대상에 있는 두 후보가 비등비등해야 되거든요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철수 후보가 17%까지 찍었다가 하락하는 10%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니까 대략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단일화의 기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지금 원래 단일화는 1위를 잡기 위한 2, 3위 간의 단일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갤럽 조사상 공동으로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윤석열 후보의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단일화의 단자도 안 꺼낼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돌파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내려간다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롤러코스터인데 크리스탈 지지율이라고 그러거든요 워낙 깨지기 쉽다고 해서 자주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으면 단일화는 또 필수적으로 저는 등장할 수밖에 없어서 단일화의 데드라인 시점은 저는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마 단일화의 데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첨언하면요 너무나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만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의의 결과가 늘 있기 때문에 독자 완주 아니면 누구랑 단일화 할 때는 안철수 이재명 이재명 안철수의 단일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과 안철수가 단일화 최신 편을 가지고 어떻게 보여요 그런데 정치인 상상의 영역이고 또 창조할 수 있는 일일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안철수 후보의 압박 면접관으로 가서 제가 첫 질문 던진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신의 출마의 목적이 정권교체가 우선이냐 대선안주가 우선이냐 제가 양자택을 하라고 물었는데 정권교체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정권교체 구도가 55%까지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좀 약간 말하자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조금 실현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하고요 상황도 바뀌었고 시기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아예 못할 거다 이런 건 아니네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상상력이긴 상상력이네요 정치는 뭐 필요의 산물이니까요 알겠어요 두고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조지훈 시인의 시 낙화를 엎드렸다던데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던졌어요 하나는 화, 이, 부, 동 이게 노노 자루편에 나오는 공자가 한 말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화합할 수 있다 즉 양자의 차이를 전제로 한 화합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합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힘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시점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조지훈의 낙화 이 부분도 과거에 본인이 6.13 지방선거 참패하고 미국으로 향하기 전에 쓴 글인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캠프 쪽으로 뭔가 이동하기 위한 그런 좀 애고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낙화요시 김경리 PD가 지금 띄워줬는데 낙화 조지훈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삶의 무상과 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홍준표 의원의 선택을 맞춰볼까요? 아마 일요일까지 결정을 내릴 것 같고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류를 한다면 선대위 고위 당직 직책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그건 의미가 없고 아마 어떤 형태로든 지지선언 입장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길을 세워주는 쪽으로 며칠 전만 해도 공천인이 이런 이야기 때문에 둘이 만났던 이야기 퍼져나오면서 그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심정을 표로 한 거죠 진짜 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공당에 소속된 대선 후보로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 비통함을 그러니까 아마 이 조지훈 낙화 시에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만약에 울고 싶어라의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 되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다면요 에이 홍주표답지 않다 참 차착이 노리고 모양새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점점점 들어가느냐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당의 대선 후보였잖아요 국민의힘에 2회 낙설했는데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30일 남았는데도 버틴다? 그건 명분이 없죠 알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이번 1일 날쯤 되면 뭔가 나올 것 같다 이번 1일쯤 그러니까 설 날 전에 어쨌든 전에 한다 제가 다 적어놓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보시죠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TV토론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TV토론은요? 한 분씩 짧게 짧게 정리 좀 해주세요 짧게 얘기하면 TV토론 법원에서 결정한 대로 사자 TV토론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사자 TV토론 못한다 라면서 양자토론을 역제안을 했는데 결국 이거는 하나의 핑계대기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방송사는 나머지 세 사람도 오케이 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도 우리끼리라도 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삼자 TV토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국민의힘 관계자 빼고 3당은 모여서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 예측은 삼자가 계속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첫 토론에는 사자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31일 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날 거로 보는 거죠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죠 그 날 지나면 2월 3일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못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전혀 31일 날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자 당연히 못하고 3자도 못할 것 같다 저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게요 지금요 대교수님은 3자를 31일 날 할 것 같다 31일이든 2월 3일이든 양일 중에는 한다 왜냐하면 2월 4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거든요 그럼 2월 4일 이전에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방송 편성 시간이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법정TV 토론이 잡힌 게 2월 21일이거든요 그럼 국민이 알 권리에 완전 위배되니까 저는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에는 반드시 한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최수영 평론가가 오늘 이 책을 한 두 가지 이상 해주셨네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후보들끼리 진상 경쟁하냐 이런 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저히 뽑을 사람이 없다 에이 그냥 투표권 버리겠다 생각하고 있는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먼저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그래도 고르셔야 합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고민 좀 해달라니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님 그래도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예상한 대로군 너무 더 평이한 한 줄 평이었다 백건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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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